Q. 2대2의 피켓놀 이번에 보여드릴 동작은 2대2 피켓놀 하면서 시선은 딴 데 보면서 패스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업슛을 쏘는 동작입니다. 보여드리겠습니다. 2대의 피켓노트 피켓노를 하면서 언더바스켓 골 밑으로 들어갔을 경우는 항상 시선은 링을 쳐다보지 않고 패스하는 시선으로 밖에 아웃사이드 쪽으로 봐야 된다는 게 유의사항입니다. 링을 쳐다보면 빅맨 선수가 브로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선은 3점 밖에 있는 자기 팀 선수한테 주는 척하는 시선으로 꼭 쳐다봐야 되는 게 유의할 사항입니다.